지난 8일 밤 11시쯤 충남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에서 80대 노부부가 사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임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아궁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보령 소방서 관계자는 80대 노부부가 명절에 자식들이 온다고 해서 평소보다 많은 뗄감을 아궁이에 넣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